뭐? 이 사진들이 왜 제네스방에 모여? 역정무이라도 하는 거야? 봉장이 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이 사진들 동요하고 있어요. 걱정 마. 다 생각이 있어. 패션파크는 잠정 보류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이나 살펴. 빵꾸나는 매출 만회해야 할 거 아니야. 세란 개발팀으로 보내고 넌 이 사진들 속셈이 뭔지 알아보고. 아버지 속마음은 뭔데요? 내 속마음은 내 회사 지키는 거고 법대로 해결하는 거야. 지금 법대로 안 하시잖아요. 법대로 안 하는 건 캐리야. 사기 배임으로 엮는 거 어떻게 되고 있어? 서류상 하자 없어서 정황증거 수집 중이고 녹취록 속에 나오는 직원 찾고 있어요. 왜 이 굼떠? 빨리빨리 못하냐? 명의 이전해 주세요. 문제 더 키우지 마시고요. 말이 쉽지. 그딴 내가 어떻게 얻은 땅인데 쉽게 내줘. 어떻게 얻은 땅인데요? 너 지금 따지냐? 가서 니 일이나 해. 구 회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영권을 가져올 수도 있고 투자자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. 우린 구 회장도 캐리도 믿을 수가 없어요. 어느 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고요. 저를 찾아오실 땐 답을 알고 오신 것 같은데요? 캐리의 진짜 의도를 알아야 우리도 줄을 잡든 말도 나죠. 구 회장은 지는 해 캐리는 뜨는 해예요. 어떤 해가 더 올해 높게 떠 있을까요? 우리야 수익만 많이 내주면 누가 경영하든 상관없지요. 이건 로프 더 레코드인데 저희가 경영권을 잡을 수 있게만 도와주신다면 아주 큰 선물을 드릴 생각입니다.